안녕하세요. 송이버섯 이게 뭐야 우와 송이버섯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굵고 우와 제 팔뚝만한 굵기입니다. 소나무 뿌리에 걸려 가지고 나오다가 터졌네요 와 대단합니다 지금 송이가 보면 너무 굵어서 터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대단한 송이입니다 줄기가 터지지만 않았어도 아마 올해 버섯 중에 가장 좋은 송이 버섯이 됐을 텐데요 아깝습니다 지금 보면은 송이가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거 아깝습니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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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혔습니다 굵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두 송이가 하나로 뭉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참 특이합니다 굵기로는 올해 가장 굵은 송입니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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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